오늘은 추석 전이라 강아지 명절 간식을 준비해봤어요. 조회우랑 조회 HYPR, 대 работу, cliffs, 보소를, 고통. 또 배워 conquering해둬강을 사용할게요. 그들이 바보았음을 만들기도 해요. 그러기 전에 zw지 hr还有木ine. Hall continues to be colored by smile. 조금만 기다려 불고기의 잡채, 동그랑땡 콩나물과 송편 그리고 육아까지 떡갈비와 갈비찜을 마지막으로 상이 다 차려졌어요 잡채, 호박전, 동그랑땡 떡갈비, 불고기, 갈비, 콩나물, 송편, 육아 육아 맛있겠쥬 맛있겠쥬 맛있을까? 맛있을 것 같애? 맛있을 것 같애? 정말? 떡갈비를 먹기 좋게 자르고 있어요 떡갈비를 먹기 좋게 자르고 있어요 육아 곰쥬 자체먹어, 같이 펩키가 못 먹게예요 자체먹어 자체먹어 너무 맛있게 먹죠? 강아지용으로 만든 음식들이라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강아지용으로 만든 음식들은 강아지용으로 만든 음식들은 강아지용으로 만든 음식들은 콜라를 그릇까지 핥아먹고 있어요 음 맛있나봐요 푸드파이터가 되어버린 젤리랑 펩시 콜라 푸드파이터 다 사먹네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 호개 ander 고기로 뜯데요 푸드파이터 배불러 다 먹었어? 배불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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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기 없어요? 콜라는 배가 부른지 젤리랑 펩시 먹고 있는걸 지켜보고 있어요. 펩시야 덜 먹었어? 다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? 그릇까지 설거지하고 있는 삼둥이들 더 먹으면 배 아야하니까 그만 먹자.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